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리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 언제 살 것인가, 6장,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그리고 제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제8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잘못, 제9장, 추가, 제10장, 나의 성장주 발굽법, 제11장, 요약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를 알려줬는데,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보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투자자는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전체 시간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일에 전념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내거나, 그 다음에 가회의 노력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부님들 역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성공적인 투자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내성적이면서 책을 보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조용한 곳에서 데타스 대표 손익계산서, 온갖 경제지표를 보면서 기업이 정보를 캐내서, 그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필리피저가 말했듯이, 투자에서 수익을 거두는 데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수도자처럼 책을 보거나 수학적인 계산에 몰두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이 책의 목적인데, 최선의 방법이란 최소한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최대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회계학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해서 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주가 몇 년 안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동안 기업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샀지만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고, 그 다음에 회계학적 통계 분석에 아주 능숙한 투자자가 이 기간 동안에 투자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그 얻는 수익의 금액이 성장기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책에서 얘기한 15가지 법칙을 통해서 성장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주식은 10년마다 몇백 퍼센트씩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저평가된 주식을 찾느냐, 성장주 주식을 찾느냐, 이것도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나큼 자신이 투자에 시간을 쓸 수 있냐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15가지 법칙을 적용해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굳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나 아니면 투자 자문가를 찾아가지고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투자 자문가가 의심할 나위 없이 진실한 사람인 게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본적인 자금 운용 원칙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이 자금 운용에 관한 일을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에게 자문을 맡기는 것이 여부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식이 여러 가지 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양우령주를 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성장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자신이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식을 투자하든지 보수적인 성장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이 다소 위험한 벤처기부에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젊은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배당금을 주는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주의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주의 주식을 투자하는 게 5년 내지 10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는 성장주의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5장 언제 살 것인가 입니다. 향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주당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주식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언제 살 것인가가 그 다음으로 남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공황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던 그의 10월 직전에 매우 뛰어난 기업이 주식을 제대로 골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투자를 할 경우에 성장주에 맞는 매수 타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게 되지만 최대의 이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주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성장주의 매수 타이밍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주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초기 단계에는 테스트 같은 걸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들여봐야 할 시점은 상업적으로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제품을 생산할 때는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새로운 제품의 특별 영업 및 광고 비용에 쏟아붓기 때문에 얼마나 더 몇 달을 기다려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 연구실에서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매수자가 몰리면서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시험 생산을 위한 테스트 공장의 가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또 한 번 주식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 공장을 가동하고 상업적인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난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신제품 생산 계획 때문에 몰렸던 매수자들이 실망 메모를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기 순이익이 신제품이 특별 영업 비용 등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시점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성장주를 살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지출한 특별 영업 비용 덕분에 다음부터는 재포판로도 확도가 돼 있고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통상적인 영업 비용만 써도 해마다 매출 곡선이 올라가고 이제 수익이 정상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렇게 신제품이 처음 생산될 때 특별 영업 비용 같은 걸로 비용이 많이 지출돼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악화돼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업은 공개일학의 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가 이끌어야 하는 회사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최고 경영진이 하는 일 가운데도 몇 가지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 이전에 예기치 못한 난간이 부딪히기도 하는데 투자자가 이런 어려움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의 시간만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주식을 매수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어떤 기업이 특정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순이익의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또 두 번째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주식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두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른 기업에서 순이익이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 같은 순이익 증가가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매수 시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업도 만약 심각한 불안기에 증명을 한다면 이런 주식도 무조건 40에서 50%는 하락한 게 예사이기 때문에 만약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가 호환기를 구가했고 주가 상승제가 수년간 이어져 왔다면 경기 불황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주식 매수에 나서야 하는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샀는데 폭락을 하면 누구든지 싫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종목이라면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느긋하게 잡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투자한 금액보다 나머지 투자 금액은 적어도 몇 년 뒤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매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주식 시장이 한동안 심각한 하강 운명을 빠진다고 해도 여전히 남은 투자 자금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가 하강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종목의 선정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매도를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한 2, 3일 동안에 갑자기 호재가 발생해서 5%, 10%, 20%가 올랐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거든요. 10%, 20%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현실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를 더 보유를 할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팔지 않고 보유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 팔 걸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는 시점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되게 파는 시점을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주식 매도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즉 자신의 투자 자금으로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15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제대로 선정했다고 하면 팔아야 할 이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고 투자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우수한 점이 자세히 살펴볼수록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질 때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과 이런 통제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면 무조건 매수한 종목의 일정 비율은 실수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매수를 잘못했다고 해도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틀린 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 막 떨어지는 경우에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에게는 손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버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주 작은 손실조차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되게 비논리적인 자세이고 이렇게 한다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가끔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잘못된 투자가 있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매도 이유는 원칙에 따라 매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주식을 매수했던 기업이 앞에서 봤었던 15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킬 만큼 우수한 조건을 이제는 더 이상 갖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능력이 떨어졌거나 계속 성장해왔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는 그거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투자한 기업의 연간 성장률 전망이 나중에 발견한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경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종목을 바꾸는 거죠. 더 나은 전망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팔 것인가고요. 그리고 언제 팔지 말아야 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약세장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을 매수한 기업이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다음 강세장에서는 틀림없이 이전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평가됐다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면 실제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조차도 적당한 주당 순이익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대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탁월한 기업을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근거로 고평가됐다고 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주당 순이익이 4배로 증가하는 것이 확실한 기업이라면 이 기업의 주가가 다른 성장주보다도 40%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이 주식의 향후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못 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손에 넣었을 큰 이익을 투자자들이 아깝게 놓쳐버리고 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 주가가 너무 올랐으므로 상승장자력이 아마도 전부 소진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뛰어난 주식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피셔분이 모토롤라를 2000년도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한 20, 30년 동안 이거를 보유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장주를 매수를 했고 그 성장주에 자기가 매수했을 때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이 훼손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주식을 매수할 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거의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배당금을 둘러싼 소람입니다. 여기서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게 좋느냐 아니면 그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거나 신제품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혹은 낡은 기계를 대체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그 주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순이익을 연구개발이나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식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고 이 뒤편에 다시 추가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잘못을 또다시 추가해가지고 두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딱 짓고 싶은 포인트 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자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나는 게 투자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맞는데 적어도 영업활동을 한 지 2, 3년이 지난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신생 기업들이 선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훌륭한 주식인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도 좋은 중계를 만나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보고서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식을 단순히 매수하지 마라 이런 거는 과대 포장에 의해서 제품을 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의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속단하지 마라 이거는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해 하지 마라 주식을 매수하다 보면 자기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을 정해놓는데 그 가격이 계속 올까 올 듯 말 듯 올 듯 말 듯 하다가 뭐 한 몇백 원 차이로 안 오고 그냥 상승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순간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나 추후에 몇천만 원을 수익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주식이 있다면은 그냥 시장 가격으로 사라는 얘기고요. 여기 추가 부분에서는 첫째는 너무나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마라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몰지 마라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그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펫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신이 특정 종목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 기업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신이 확신만 있다면은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과도하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는 바구니에 여러 달걀을 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바구니에 개를 담다 보면 모든 바구니를 세심하게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 종목의 유형별로 4, 5가지 종목을 압축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분은 소수의 기업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때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항당 북핵 관련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는 항상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세 번째, 관련 없는 통계 수치를 무시하라.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했고 자주 투자를 했지만 이 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내가 참 쓸데없는 지표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매매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는 재료주 투자를 했었어요. 영화가 개봉한다. 좋은 게임을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딱 사람들이 그런 호재를 가지고 사서 주가가 오를 때 그런 데를 매수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 산다. 5일 이동평균선이 1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산다. 그리고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한 전저점에 가까이 갔을 때 산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필리피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다 관련이 없는 통계 수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손실을 볼 리가 별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을 보면 현재의 주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아니지만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수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주가 범위를 기록한 도표이다. 차트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면 최근 5에서 10년간 이 주식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록해놓은 도표를 맨 처음에 찾아본다고 해요. 그렇죠. 차트를 보고 미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서 이 주식을 얼마에 사는 게 적당한 것일 생각하고 대충 그 가격에 사는 게 적당하다라고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죠. 전저점 아니면 최저점 그런 거에 도달했으면 산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얼마나 비 논리적이지 않은가 또 자금 운용이란 측면에서 위험하지 않은가 둘 다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종목의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현재의 주가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합친 것의 근자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게 그거죠.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시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점은 주가란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기업의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러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인 거죠.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가 4년 전에 얼마였는가는 오늘날의 주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같지 않는 거죠. 즉 차트에서 전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저점 시점에서의 모든 재료와 정보들을 합해서 매수자 매도자의 균형이 이룬 가격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를 여기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도 이 책을 읽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어떤 기업이 주가가 4년 전에 얼마였는가는 오늘이 주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같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업은 그 사이 능력 있는 최고의 경영지를 새로 구성했을 수도 있고 수익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했거나 기업의 내재 가치를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려 수많은 성과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장래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달 주식을 내다 팔고 이익이 생겨봐야 아주 작은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업을 간단하게 보고 어떤 주식은 많이 올랐고 어떤 주식은 적게 올랐으면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주식이 같은 비율만큼 올라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거죠. 이것도 딱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게 보통 제가 예전에 매수할 때 펀은 적어도 10이야. PBR이라고 해서 주당 순자장 가치는 1 이하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착오였던 게 기업에 따라서 순이익의 전망치가 다른데 순이익의 전망치가 좋은 거는 솔직히 퍼가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모든 주식이 같은 비율만큼 올라가야 한다는 착각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며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은 당연히 상승할 가시로 믿게 되고 그래서 덜 오른 주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라는 거죠.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간 올랐다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결정한 주가 수준보다 주가를 결정적으로 더 높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혹시 일어나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 하는 판단을 하면서 5년간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다고 해요. 주가 수익 비율을 따져보면서 4, 5년 전의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를 연결하지도 않고 엔진을 돌리는 것과 맞다는 거죠. 4, 5년 전의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였던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어떤 주식의 현재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회사가 놓여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것은 과거의 5년간 주가나 수익을 기초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순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주를 찾는데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앞으로의 순이익을 예측해서 좋은 주식을 찾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 보면 과거의 순이익이나 주가를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통계 수치를 과다할 정도로 중시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통계 수치는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요소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순이익이 다양한 경기 변동 국면에서 어떻게 변화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보조 지표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이 관련 없는 통계 수치를 무시하라는 장이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한 성장지를 매수할 때는 주가 뿐만 아니라 시점도 명확히 해야 된다. 매수할 타이밍 앞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많이 겹치는 부분이고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기업의 가치에 상관없이 그 주식을 매수를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이성장주 발굴법은 이 앞에서 얘기한 것을 자신이 어떻게 적용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약과 결론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한 장으로 했는데 그 어떤 친구가 얘기했다고요. 인간사의 조류라는 게 있어 그 시류를 잘 붙잡으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필 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리뷰를 이렇게 마쳤거든요. 보통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전스를 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을 때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성장 잠재력이 많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면서 지수가 우상향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에서 2000 사이를 계속 횡보하다가 2000을 좀 넘었다 싶었는데 다시 또 2000으로 떨어져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올라서 횡보를 굉장히 많은 해수 동안 하고 또 조금 올랐다가 횡보를 계속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 횡보를 하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돈을 계속 잃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의 원동력을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차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될 때 거기에 재빠르게 투자를 해서 핸드폰으로 새로운 동력으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해왔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해서 투자를 해서 신제품을 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요새 얘기하고 있는 무인자동차, 자동주행을 하는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제품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서 두각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눈에 확 보이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기업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번에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 필리피셔가 지은 유대한 기업의 투자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또 다음에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